이찬원 씨! 남자, 남자, 남자 오늘 함께해주신 국영 시민자로 반갑습니다. 박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폭바람이 싸들하네요 지나가는 내 기억도 흘러가네요 루펀 다시 웃지 않은 우리의 봄날 이젠 스쳐가고 있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칠까요 행복했던 추억으로 간직될까요 흠뻑혀준 네 마음은 어찌할까요 나에게는 밤을 부세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단단한 사랑인걸요 저 하늘에 빈지 않은 별들 아래서 다시 고백할게요 당신과 함께 있다면 내 인생은 주연일거야 하루하루 명작을 써내러가요 내 사흘을 한 사랑인걸요 그대 떠난 새벽날은 어둑하군요 찢어지는 새소리도 하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저 날을 보고 있다면 그대 어디로 가나요 어두워진 새벽날을 바라보면서 밤구름에 가린 달이 그대 같군요 보이지 않는 저 날을 보고 있다면 나를 더 올려주세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던 단단한 사람인걸요 저 하늘의 빛이 나는 별들 안에서 다시 고백할게요 당신과 함께 있다면 내 인생은 주연일거야 하루하루 명작을 써내려가 내 사랑 사랑은요 우리 눈이 속은 내 명작을 써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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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2회째를 맡게 되는 문경트로카야제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감상하셨습니까 12팀의 참가자분들 정말 훌륭하죠 엄청난 노래실력 노래솜씨로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준 우리 12팀의 참가자분들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제 1회 문경트로카야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장윤정씨랑 김나희씨랑 제가 초대가수로 초대받았는데 올해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참 문경이랑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매회 문경사과축제에도 이렇게 초대를 받고 문경에코랜드에서 또 행사를 했던 기억도 나고 이렇게 트럭카야제도 매해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데 항상 초대해주시는 우리 문경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뭔가 운치가 있는데 이런 날 또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좋아해주시는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사랑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여행 맞춰있으니 믿연이 놔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아 생각을각도 생각을하고 고마운 마음만 간직을 하려 살아가야지 밤처럼 꿈처럼 가늘이면 잡지 말고 어른이냐 맞지 마세요 내게 가면 찾아올 거냐 새로운 시절이냐 친구가 멋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별에도 웃어두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려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늘이면 잡지 말고 오늘이면 맞지 마세요 내가 가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냐 새로운 시절이냐 새로운 시절이냐 새로운 시절이냐 새로운 시절이냐 새로운 시절이냐 그대여 울지 마세요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그대여 울지 마세요 그대여 울지 마세요 그대여 울지 마세요 우리 또 제 앞선 무대에서 어떤 고아인양 보셨습니까 네 미스트롯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네 문경 트롯가요제가 난스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올해로 2회를 맡게 되는 문경 트롯가요제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또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매한 신곡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하늘여행이라는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길을 걸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함께 길을 걸어요 수없이 맞이했던 기간의 순간들 하고 또 외도 아픈 것이 내 이별인 것은 내 이별의 그 순간도 두렵겠지만 당신이 위해 살아가겠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눈 내리고 눈이 높고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나 지나온 그 세월을 돌이켜 보면 즐거운 인생이었다 가습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하는 날 함께할려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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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려있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려있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려있더라도 그 세월을 그 세월이 돌아버린 차원으로 행복해사더라도 행복해사더라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비개이고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나 함께할려있더라도 함께할려있더라도 행복한 일Frld무학과 인 includ 다시 반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으로 하늘여행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2회 문겸트롯 가요 대개 즐기셨습니까?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경과 항상 이렇게 또 특별한 각별한 인연을 맺고 항상 이렇게 문경을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초대해주신 우리 문경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희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유 난 또 여기 트롯가요제에 또 초대가스로 오니까 또 앞에 우리 또 저랑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작곡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아우 나도 심사 받는 것 같다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피 compartir 미투 sn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이제 진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 여러분들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곡 더 하면 안되냐고 그랬더니 뒤의 트롯쇼가 Bianancel 깨어 있다고 싶어 기상님 한 곡만 더 확인하겠습니까? 오케이 입니까? 한 곡 듣고 이거 준비해주세요 자 저는 마지막 곡 한 곡 할텐데요 이 마지막 곡 듣고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시면 준비되는 마지막 곡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공식적으로 정해져있는 제 마지막 곡 자 2차 논의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진똘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곡 진똘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시는 문병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함께 즐겨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십시오 하이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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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쓸 거젓마을 아리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이원하는 다같이 10도백 하이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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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과거적인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공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다같이. 한 팔 마지막으로 싱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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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작업 네 저희 안녕하십니까 차릉 heck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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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원씨 앵콜곡을 하셔야 되는데 렌트를 삭제하고 앵콜곡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10시 5분부터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블록쇼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바로 앵콜곡 한가라. 바로 앵콜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수 주세요. 유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운 사례. 미운 사례.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골 던진 사례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되나 활짝이 꽃처럼 붙던 얼굴이 왠일인지 억지 흐뭇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골 던진 사례야. 미운 사례. 미운 사례. 미운 사례. 미운 사례. 미운 사례.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골 던진 사례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되나 알짝이 꽃처럼 붙던 얼굴이 왠일인지 억지 흐뭇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꿈을 던진 사례야. 미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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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